다음 주면 추석이고 곧 시월이고 참 빠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추석 때 먹는 대표 음식이 뭐가 있죠? 추석 때 이건 꼭 먹어야 된다 혹시 명절에 갈비찜 드시는 분?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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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겠다 아 맛있겠다 아 여러분들 저는 동그랑땡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동그랑땡 왜 안 좋아하냐면 군대에서 동그랑땡 너무 많이 먹었어요 진짜 그리고 약간 계급 높아지면 음식 많이 갖다 먹을 수 있거든요 군대에서 너무 질리게 먹어서 그런지 동그랑땡이 별로 안 좋아해요 경쟁이서의 카구? 빛을 발휘할 수 있을까? 참나 DBS 가지고 짜식이 말이야 내가 한 숲이었어 무슨 오토바이 타면서 DBS를 쓰려고 그러냐 간도 크다 야 어 저쪽 집이 있네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왼쪽을 잡으러 올라가기가 좀 애매한게 저쪽 집에서 어 갈뻔했네 목맞았네 와 목맞았어 판정 헤드가 깨졌는데 안죽은거 보니까 목맞은거에요 아 저친구 뭐 뒤에 말 아니었어? 아 내껀데 아아 니가 잡았어 연막을 몇개 피니 어디 소독 나왔니? 너네 둘이 심리전 엄청나게 했구나 긴장되겠네 발소리들리고 나도 지금 엄청나게 긴장돼 지금 저친구하고 내 뚝배기 싸움이야 내 머리가 걸려있어 아 까비 아아 그렇지 이겼다 너네 뭐해 야 너네 왜 연막 안뿌려 내가 뿌려줄게 야 다시 다시 싸워 야 얘도 DBS였어 소름 아 어 어 어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, 뭐만의 콩떡인가? 만만의 콩떡? 천천히 가자, 천천히. 생존사야. 너무 긴장된다. 너무 긴장돼서 안 되겠어. 잠시만요, 긴장 좀 풀게요. 아! 잘못 눌렀어. 여기 한 명이 또 있네? 아, 누구야? 아, 서른 한 대씩. 기브앤테이크. 사이좋다, 우리. 야, 우리 사이 진짜 좋았어, 방금. 와, 한 명은 알겠는데 다른 한 명이 어디 있지? 어딨어? 궁금해해 죽겠네. 야, 이거 생존 3이야, 얘들아. 한 명은 왼쪽에 있는 거 알겠는데 다른 한 명은 왜 안 보이는 거야, 모습이. 미치겠어요. 어디에 엎드려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. 밥까지 해요. 아냐, 아냐, 아냐.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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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뭐, Bro? 너무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너무 무서웠어요 난 컵이 많은 남자니까요 아니에요 마무리 깔끔 뭐 총 안 쏘고 그냥 밀어버렸죠 경쟁전 맞죠? 감사합니다 나이스 치 치 치 치킨 치킨 좋았습니다 텐션 좀 낮춰야지 약간 도라이 같았어 우리 엄마 가끔 내 영상 보고 약간 또라이 같아 감사합니다 마지막 고라니 2킬 굿굿 나이스 치킨 나이스 치킨이에요 아이 고맙습니다 일단 이 친구 먼저 볼까요 디비스를 들고 싸웠는데 야 여기서 오토바이 탈때는 절대 이런거 하면 안됩니다 여기서 또 SR로 제가 잡았잖아요 이 친구 저 찼거든요 잠시만요 야 너 뭐야 어? 아니 너 지금 방금 서칭을 어디다 갔다 한 거야? 아니지? 저 뒤에서 오는 사람을 째는거 자체가 이게 좀 말이 안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조준점이 돌아간거 같아 제어가 안되서 아앜 신고 이야 이 사람 지금 자기가 잡았다고 신났어요 이제 피가 없는걸 알고 있었거든요 1인칭으로 푸쉬하거든요 하지만 아 저도 DBS 이게 DBS가 상대방이 들고 푸쉬하면은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파킹을 한 다음에 소리를 들려줘요 DBS라는거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던지고 못가게 하고 이러면 못 도망가요 이게 내가 반대쪽에다가 화염병 던졌으니까 그리고 최고의 명장면 근처에 있다는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 사람이 수류탄을 던지더라구요 여기다가 저한테 수류탄을 하나 던지거든요 이걸 던지는거 보고 알았어 근처에 있다 그래서 연막을 피우고 뒤로 빠지는데 이 친구가 이 던지는 궤적을 봤어요 어? 저쪽에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한번 쑤욱 지나갔죠 소리 들으려고 근데 여기서 부스락소리가 들렸어 그럼 여기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 자 밀어버리고 자 마지막 사람도 얼마나 공포했을까요? 와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밀바드 엔딩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엔딩이라서 아주 신나게 플레이했습니다 하스는 원빈 뭐라구요? 하스는 원빈이라고요? 잘못 치신거 아니에요? 원반이겠죠? 원반 저번에 어떤 분이 또 저렇게 채팅 친적이 있어요? 하스 공유 공유기겠지 뒤에 한 글자랑 하나씩 빼먹어 다들 마실건도 또 먹으면 안되는거죠? 붕대만 써야되죠? 아 아 아 아 기가 막혔죠? 어? 안 되지 SR이다 친구야 다른 건 몰라도 SR만큼 지지 않는다 와우 역시 하스님 카고샷이 제일 멋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FPS들이 게임을 했을 때 SR을 아 얘기 좀 하자 아씨 멘트 치고 있었는데 이런씨 아 뭔 얘기 할래간자 까먹었어 쟤 때문에 아 뇌정지 왔다 일단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기도 한 명 있는데 안 돼이 안돼 안돼 오지마 오지말라고 적당히 해야지 오지 말라 했잖아요 안돼 오지마 쏘지도 말고 오지도마 야 붕대밖에 없어 나 붕대밖에 없어 봐줘 아 뭐 먹고 싶어도 못 먹네 마실 게 없는 게 좀 크다 그쵸 여러분들 움직인다 한 대 두 대 세 대 세 대 다 들어갔어 뭐야 안돼 못된 녀석 볼 것도 없어 죽겠는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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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안에 어떻게 있어 뭐야? 아니 뭔데 이게 어디 에? 누구세요? 여기 내 집인데 안 돼! 나한테 해줘 키 제발 못됐어! 나 괴롭힐러 오고 나빠요! 오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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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당신은 정말정말 나쁜 사람 다!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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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카! 깔끔했잖아요! 예스! 완전 즐겁게 했어요, 반판! 야, P량 1238! 잘 나왔네요! 아니, 나 여기 이 집에 언제 있었던 거야, 사람이? 아, 여기 위층에 있었어! 제가 여기는 안 갔었거든요! 얘 여기다 놓고 어디 갔다 왔나 보네! 와, 나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! 얘 이거 똥 싸러 갔다! 딱 보니까! 지금 게임하다가 순간 배가 너무 아픈 거야! 게임하면서 바지에 쌀 수는 없으니까 잽싸게 갔다 온 거야! 근데 자기장이 여기로 잡힌 거죠, 랜드마커로! 자, 여기서 이 친구를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키를 뺏겼어요!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! 제가 여기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필살기 써요! 자, 하나! 자, 들어갔고요! 두 개! 얘야! 세 개! 난리 났어요! 자, 네 개! 모니터 화면 깨진 줄 알 거예요! 자, 그리고 다섯 개! 자, 여섯 개! 난리 났습니다! 신났죠? 옆으로 와서 잡고! 그리고 아까 여기 한 명 엎드려있는 걸 봤거든요! 저기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! 저를 술탄으로 놀래켰기 때문에 그냥 보내고 싶진 않았어요! 얼마나 무서웠을까? 나는 참 약간 이런 이상한 짓 할 때마다 빨간색 가면 쓰고 있어! 광대야 광대! 이 헬멧 쓰면 뭔가 내가 전투력이 올라가거든요! 안 죽을 거 같다는 생각이 산뚝이어서! 아, 그리고 마지막에는 DBS였어요! 맞죠! 근데 저도 좀 위험했죠! DBS인 거 알면서도 붙었으니까! 아, 근데 성방을 이렇게 던졌는데 나도 먹었어! 큰일 날 뻔했죠! 아,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!